이번 시간에는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텍스트 내용물이 변경되는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리셋 캐릭터 해주고, 패러그래프도 리셋 패러그래프 해주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Horizon Type Tool을 이용해서 After Effects를 입력해주겠습니다. 밑줄 와서 한번 보였습니다. 그러면 텍스트에 소스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소스 텍스트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텍스트 내용물이 변경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쪽은 좀 같은데 얘를 이 정도 크기로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하고 이 소스 텍스트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타버치를 켜주겠습니다. 재생 헤드가 0프레미인데 거기에 키프레미에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한 1초 정도 지나서 여기 스타버치가 켜지는 상태입니다. 1초 정도 지나서 얘를 딜리트 해주고 얘를 프리미어 프리미어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색상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색상을 노란색으로 그리고 폰트도 좀 바꿔주겠습니다. 폰트도 영문 폰트로 가서 샘플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2초 정도 가서는 더블클릭해 갖고 안에 들어가서 포토샵 포토샵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가보면 애프터 이펙터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가면 프리미어 쭉 가서 포토샵 케이크에 눌러서 포토샵의 색상을 이렇게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도 얘는 좀 더 키워주겠습니다. 60 50 네 폰트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스페이스 만들면 애프터 이펙트가 보이다가 프리미어 포토샵 1초 단위로 바뀌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이 쯤에서 엔키를 놓았고 워크웨어를 해서 종료시켜 주겠습니다. 원한다면 얘들의 시간대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줘 갖고 스페이스 만들면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포토샵 이렇게 바뀝니다. 컨트롤 잭 컨트롤 잭 이번에는 얘들이 너무 좀 한 군데 이렇게 그 자리에서만 좀 변한 것 같으니까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얘들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얘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유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킵 프리미어 삽입된 속성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지션 속성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얘도 나타난 상태에서 포지션 속성에 나타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쉬프트 키를 눌러준 다음에 P를 눌러줍니다. 그럼 포지션에 나타납니다. 얘 포지션 키프레임을 살펴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쪽 그 다음에 얘가 K키를 눌러왔고 다음 키프레임으로 재생이 될 위치시켜주고 프리미어 얘는 한 이쯤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K키를 놓았고 이쪽으로 이동시켜주고 포토샵은 이쯤에 나타나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제 스페이스 바라로우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나는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위치에서 계속 머물다가 또 특정 위치에서 계속 머물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 포지션을 클릭해 하고 이 키프레임 3개를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선택합니다. 키프레임이 3개 선택됐고 얘를 바우스로우즈 버튼 클릭해 하고 토그를 홀더 키프레임 얘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애프터 이펙트 계속 저 위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프리미어 계속 그 위치에서 머물다가 포토샵도 이 위치에서 계속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바라로우면 이런 식으로 소스 텍스트라는 속성을 이용해 갖고 텍스트의 내용물이 변경되는 일정 시간마다 내용물이 변경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내용물을 변경할 때는 텍스트 내용도 변경할 수 있지만 캐릭터라든지 패러그래프의 속성을 이용해 갖고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속성까지 즉 폰트 색상이라든지 폰트라든지 폰트 크기 등 다양한 속성도 같이 변경해서 내용물이 변경될 때 같이 여기 있는 속성도 같이 변경되도록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